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메카 을지로 치열한 현장 한켠엔 13년간 K-POP 성공신화를 써내려온 엔터회사 빛돌기획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 샤이니 그들을 위해 모인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 더 조심히 걸어야지 혁순씨? 안녕하세요 혁순씨 나인 나온다 깜짝이야 진짜 혁순씨 상승 혁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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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! 망했어! 아, 추워. 아, 추워. 오, 진기 대리. 왔어요, 맨? 왔어요. 안녕하세요. 고쳤어요? 네. 아, 어이가 없네. 이사님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이사님 왔어? 소인사가 뭐예요? 어이가 없네. 뱅어리 아멘 기념 아멘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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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